요즘 나한테 왜 그래? 어? 왜 그러는 건데? 아가씨야말로. 아가씨야말로 왜 이래요? 내가 뭘? 옛날 구박하고 잔소리하고 너 도대체 왜 그래? 너 변했어. 구박하고 잔소리하고 변화 사줌다. 딱이네. 너 왜 그래? 몰라서 물어요? 몰라서 묻냐고요? 모른다. 모른다. 전 아가씨 집사니까요. 집사가 뭔 소리냐? 내 가슴이 꽁꽁 내 둘이 꽁꽁 내 맘인데 내 모든 게 식었어. 뭐가 식어? 이래도? 끝났어. 나 나가셨잖아. 야! 뭐해 늦게? 왜?